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집티비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스타벅스 카드 중에 시티카드입니다. 맨 위에 보시는 게 제주도 처음 시티카드고요. 그 다음에 서울. 시티카드는 그 각각의 고유한 것들이 나오거든요. 해태하고 남산, 광화문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부산, 부산 동백꽃이 유명하죠. 이렇게 나오고 전주 한옥마을, 그 다음에 경주. 그리고 서울은 이번에 한 번 더 나왔거든요. 요렇게 요런 모습으로 리뉴얼해서 서울이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제주도 카드는 제주도의 특산물인 늘푸른잎, 제주 비자나무하고 유채꽃하고 그 다음에 겨울동백, 제주 겨울동백으로 해서 이렇게 서울 시티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다른 나라도 시티카드들이 나오는데요. 같이 한 번 보시면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를 보시면은 텍사스를 먼저 볼게요. 텍사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인장이 굉장히 유명하죠. 선인장이 유명하고, 그 다음에 요렇게 카우보이들이 유명하고, 그 다음 물소, 그 다음에 여기는 지도, 텍사스 지도하고 옆에는 별은 보안관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요렇게 그 각각의 특수, 아주 특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시티카드라고 합니다. 그 도시에 독특한 걸 나타내는 거죠. 예, 부스턴을 보시면은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앞에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의 배우 부스턴 T, 영국에서 차에 대한, 홍차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니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.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. 그게 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. 이 건물 앞에서. 그래서 굉장히 보스턴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 위에 있는 프레침이고 보스턴을 상징하는 물건이죠. 그리고 이런 것을 안다면 점점 그 시티카드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요. 시티카드만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타벅스 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 하나입니다. 여기 보시면 나가노,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죠. 후카이도는 이런 눈이 있고 곰, 구마가 있네요. 그 오사카, 그리고 나가노는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도쿄는 셀러리맨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미국이 제일 시티카드가 많은데요.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, 캘리포니아가 있고요. 브라질하고 타일랜드, 그 다음에 이건 대만입니다. 토로코라고 대만, 대만 시티카드입니다. 그 다음에 싱가포르, 그 다음에 수라바야라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다음에 시애틀, 시애틀 3종 위에 마이애미, 마이애미에는 굉장히 굉장히 예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이애미, 그 다음에 하와이, 달라스, 올란도 그 다음에 필리핀 필리핀은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다섯 종종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보시면은 발리 발리도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? 그 다음에 자카르타 자카르타도 카드가 굉장히 예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플로리다는 역시 휴양지 같은 딱 느낌이 나죠?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는 이런 네온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박의 도시처럼 네온사인 유명하고 예,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트램이나 이런 것도 유명한가 봅니다. 샌프란시스코는 또 예, 근문교가 있어서 다리가 또 유명하죠. 예,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시티카드만 봐도 그 지역의 특산, 특징자인 거를 예,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워싱턴 DC 국회의사당하고 예, 이거 링컨 예, 링컨 동상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, 커백, 토론토, 카나다 이렇게 세 개 굉장히, 카나다 카드가 굉장히 음 예, 굉장히 예, 예쁜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카드들은 주로 교환을 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. 저희 시티카드를 보내주고 교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위에 뉴욕 뉴욕을 상징하는 건물도 엠파이스테이 빌딩 예, 그 다음에 위에는 예, 샌디에고 샌디에고 아마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지역의 굉장히 특징적인 예, 건물들이나 어떤 음 무엇을 굉장히 지향한, 나타내는 것들 그 상징하는 꽃들일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예, 마지막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예, 예 포토란 시카고 그 다음에 워싱턴 예, 그 다음에 런던의 빅벤 이게 이제 검은색이 있고 붉은색인데 이게 뒤에 나온 겁니다. 뭐가 뒤에 나온 건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났는데요. 이 두 개가 약간 이 칼라로 앞뒤를 예, 먼저 나온 거 뒤에 나온 거를 구분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런던 카드도 이런 아주 그냥 거기 딱 특징적인 것들이 시티카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상 시티카드였고 시티카드에서 나오는 몇 가지의 그 카드를 뒤에 붙여서 놓을 테니 한번 예,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집TV였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